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 국내 증시가 하락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.9% 내린 2,415.8로 마쳤습니다. 개인이 3,890억 원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,605억 원, 2,479억 원 팔아치웠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.07% 내린 784.04에 마감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7.8원 오른 1,357.4원에 마감했습니다. 미 국채 10연물 금리가 연 4.9%선을 돌파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또 한국 기준금리 동결에도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나오며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